네 오늘은 신시가지 위치한 대게 포장 전문점 어서오시게를 방문해봤습니다 먼저 출입문 쪽에 그날그날 가격들이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내부는 전체적으로 분홍분홍한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장님들 옷까지도 분홍색이네요 수조에는 랍스타, 킹크랩 그리고 제가 주문한 대게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포장된 대게를 들고 집으로 향했고요 포장을 풀어보는데 위에 봉투에 있는 라면 초코파이브 봉투가 있었고 보온을 위해 포장 안에 커피가 들어가 있고 양념장 소스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포장된 대게들을 쟁반에 옮겨봤는데 생각했던 정도의 양이 있어서 좋았고 한 개의 게딱지에는 비빔밥도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이렇게 다 손질되어 있어요 젓가락으로 쑥 빼서 먹기만 하면 되는 이 점이 가장 좋았고 다른 부위들도 다 손질되어 있고 간도 좋고 살도 한가득 차 있어서 가족들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게딱지에 준비된 밥은 볶음밥에 가까운 맛이었고 라면은 양념장을 조금 기대했는데 사실 그냥 라면 맛이 났어요 역시 라면은 맛있는 김치와 함께 자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했던 대게 포장 전문점 어서오십시오